네 선생님이 몇 년 전 때보다 더 젊으시고 있잖아. 아 그래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래요. 예뻐진다고. 아 진짜요? 진짜 너무 예뻐졌다. 고마워요. 나이도 있잖아요. 한 30 정도는 보여요. 실제로 보면 진짜 그렇죠. 화면이 이상하다니까. 맞아요. 이제 따님이랑 오셨는데 우리 엄마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망가지 걱정이야. 항상 모든 게 걱정이고 물론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그렇다 치지만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 자식 사랑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걱정이 더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걱정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엄마 조금 자식들이 장성을 했으면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우리 자식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니 그런데 손자를 키우니까 손자가 자꾸 걱정이 돼요. 손자가. 그래 내리 사랑이니까 그 마음은 압니다. 그 마음은 아는데 조금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리심도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뭔가가 어떤 상황을 다치면서 이겨내는 힘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경험치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를 너무 안 해주려고 바운더를 너무 꽉 끼고 있어요. 내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손자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들 있어요. 우리 아들 걱정 때문에 하나를. 지금 딸과 같이 왔습니까? 딸 걱정 때문에 하나를. 아니 나이가 이 정도 되어있는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걱정이지요. 아들도 손자가 둘이 있으니까 그 애 데리고 사니까 또 걱정이지요. 우리 아들은요.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여자는 있긴 해서 매일 만내러 다녀요. 그래야 살기는 살아. 그런데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 없어요. 그냥 여자를 만나고 여자친구가 좋고 자기도 젊으니까. 그리고 혼자 독수부모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엄마 걱정일 거 아니야. 그런데 돈을 버리면 자꾸 그쪽이 다 갚고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들이요. 지 혼자 사는 건 살아요. 그런데 효자 자식이 된다거나 가정을 꾸면서 가정에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놈은 못 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내 뱃속으로 나와서 내가 이때까지 길러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되면 생활이 내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우리 아들놈은요.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감이 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모든 걸 헌신한다기보다는 가슴으로 품어서 너를 사랑하니까 너 새끼도 내 새끼마냥 내가 한번 키워볼게. 한번 노력해볼게. 이런 여자들이 없어요. 즐기는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아들놈이요. 눈가리가요. 위에 달린 것도 아니고 아래 달려있어서 조금 만나도 그런 년들만 만나.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그리고 아들내미가 그런다면 우리 엄마는 그냥 아들내미 내던져야 돼. 손주 새끼도 내던져야 돼. 네가 알아서 키워하고 내던져야 돼. 우리 엄마 그럴 용기 없잖아. 그런데 내던지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내던지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던지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내던지게 되면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생각 그렇게 못하잖아. 옆에 있는 딸내미도 보고 있으면 답답해 우리 엄마가 안 그래. 그냥 아예 내버려 두든가. 이만치서 내 팔짜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아예 모든 것을 그냥 용인하고 사시든가. 그래야 된다고. 바라지 마. 우리 아들한테 바래서는 안 돼. 그렇대서 아들내미 진짜 천하에 나쁜 놈은 아니야. 나쁜 놈은 아닌데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정신 못 차려. 그렇대서 직장이라도 왜냐하면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지가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뿌리밖의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 아니야. 직장을 둬도 이 생각 많고 저 생각 많고 탈이 많다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지가 새끼들 정말 생각하고 우리 보색하는 우리 엄마 생각한다 그러면 지가 직장이라도 끈질게 잘 다녀서 여기서 연봉 올리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를 한다 그러면 이 핑계 대고 나와버리고 저 핑계 대고 나오고 그리고 잘 들어가고 잘 나와. 잘 나오고 또 잘 들어가. 근데 우리 아들은 뭐 그러면 지금 운전을 하는데 나중에 지 사업자를 내가지고 지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하면 괜찮겠어요? 마음에 콩밥에 가 있는 놈이 뭐를 하겠어? 그것도 안 되겠어요. 마음에 콩밥에 가 있는데 엄마 우리 아들님 진짜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요. 우리 아들님이 포기할 거면 포기하십시오. 그래요? 응? 지가 지 사업자 내가지고 지 사업자 낸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또 들어가야 돼. 내 돈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새끼는 내가 버리지를 못해서 내 새끼니까 내 손주니까 내가 키우는데 그거 왜 돈 재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마. 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해가 선생님 잘 보시니까. 할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고 바짝 차려가지고 지가 사업자를 내가지고 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엄마 돈 빌려가지고 분명히 내야 될 거고 하려고 들 거예요. 또 조망. 지금 작년부터 더 하려고 들어 이 새끼가. 맞아요. 그래요. 응? 아예 난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우리 엄마가 닦아놓고 얘기할게. 우리 엄마가 반은 망쳤어. 딸래미 고깨 끄덕끄덕 하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엄마. 그런 내라고 얘기하지 마. 엄마. 어? 예. 왜 아들내미한테 그렇게 다 헌신을 하고 다 근육에 다 입앞에 턱앞에 다 쳐넣어주냐고. 어? 그러니까 아들내미 중요한지 모르고 어려운줄 모르고 힘든 게 모르잖아. 왜 그렇게 하냐고. 자식 망치는 길이라고 그게. 나는 안타까워서 내 새끼들도 좋아서 내 새끼도 어떻게 하려고 하지마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어? 뭐든 지 손으로 해보려고 지 아둥바둥. 해보는 게 없잖아. 그래가 너무 답답하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지 마. 답답하단 소리도 하지 마. 엄마. 답답하단 소리 할 자격 없어. 그래요. 예예. 하나는 열 가지 입에 닥쳐 입이 어쩔 때는 입에 너 입에 닥쳐줘도 안 먹으니까 오므므므 심어가지고 입 안에 쳐넣어 주는데 그러면. 아휴 그러신다 지금. 반은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엄마. 반은 엄마가 망친 거라고. 응? 엄마가 너무 헌신적이 자식한테 그렇게 헌신해서 자식들이 알아주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망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 단둘이는 지 단둘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네. 그러죠. 우리 아들 큰 가정을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자라온 가정을 보세요. 우리 손주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이모 우리 손주들 장성하고 하면 나는 그때 힘없어지고 나는 돈 벌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데 손주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해줄 건데 그거. 지 아바이가 지 인생 산다고 바쁜 아바이가 자식 지 새끼들한테 그렇게 해주겠어. 뭐라고 하겠어. 엄마 그러니까 손주들도 내가 그랬잖아. 경험해봐야 될 건 경험해봐야 되고. 힘든 것도 겪어봐야 되고. 자리심도 가져봐야 되고. 힘든 거 겪으면서 배워더 가야 되고. 손주들 너무 끼지 마세요. 사랑 얼마든지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보상으로 줘서는 안 돼. 그런데 보상으로 줄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뭐든지 하나 떨어지면 내가 주워줘야 되잖아. 그건 그냥 하지 말라고 엄마. 지가 죽게끔 만들어. 자빠지면 엄마가 일으켜주지 말고 할머니가 일으켜주지 말고 지 혼자서 툴툴리라고. 일어나봐. 그 일어났을 때 박수 쳐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에서 넘어지는 법도 모르고. 떨어뜨렸을 때 주워야 되는 법도 모르고. 실수를 했으면 이거 풀어나가는 법도 모르고. 왜 그렇게 키우냐고. 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키우냐고. 그런데 자꾸 애착심이라고. 그게 제가 애착심이야. 엄마가 살아온 가정 자체가요. 예. 어? 누구한테 의지도 하지 못하고 서방에서 서방에서 의지하기로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모든 애정을 다 쏟고 자식한테 그 애정을 쏟은 만큼 내가 만족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럼 엄마 병이야 이거. 아 근데 이제 다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네.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가 나쁜 부부가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자립심이라도 키우고 지 알아서 집 지 손 버려서 손가락을 빨든 지 알아서 살지. 어? 나쁜 부모가 되면 차라리요. 어? 자식이 부모 욕을 할 지언정 자립심은 생겨요. 그럼 나는 아들 뭐 그래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해준다고 그랬어. 엄마 더 이상 못해준다는 말이 오늘 어제 오늘 말이야. 더 이상 못해준다고 그랬어. 어? 아니 더 이상 못해준다는 말이 오늘 너희 말이냐고. 그전에도 예전에도 다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와서 결국에 다 해줬어. 그러니까 믿냐고 그거를. 몸소 실천을 하셔야지. 정말 안 해주셔야지. 지금은 이제 업소가 못해준다고 지 잡혀 그랬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못해준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해주지 마세요. 우리 아들님이 정신 못 차려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들 걱정만 하고 죽을 거예요 엄마. 그래 그래. 아시겠어? 근데 지금 만나는 여자하고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저렇게 가거든 그 창을. 첫 남마다 찍어붙고 싸워. 둘이가. 아 둘이가요? 네. 둘이가 첫 남마다 찍어붙고 싸워. 찍어붙고 싸우는데도 지겹도록 안 헤어져. 아 지겹기는 또 싸우고. 언니는 알고 있어? 아니 몰라요. 몰라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왔었거든 우리 집에. 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못 데리고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집에 일체 안 데리고 오거든. 야 안 그래요 아까. 기집을 만나도 옳은 기집이 없다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결혼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아들이면 정신을 못 차렸는데 무슨 결혼해서 또 가정을 살려. 그러니까는 결혼해서 그냥 지도 청춘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여자들 기집을 했더니 돈을 쓰든 지가 오늘 뭘 해서 돈을 날리든 이제 진생살이라 아예 그냥. 손주는 손주라서 핏줄이라서 내가 어? 버리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냥 그런 듯이 그냥 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아예 관심을 끄세요. 열대살에 되는 애 아니에요. 맞아요. 나이가 뭐. 그러니까 밥을 먹고 다니든 기집질을 하고 다니든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해서 뭐 정신 개조해 가지고 올바르게 살게 할 수 있는 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맞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돈 안 주면 돼요. 지 새끼 있는 데는 잘 할까요? 지금 잘 합니까? 아니요. 아예 내버려 내던져 놓고 있는데 뭐. 그래 내던져 놓고. 근데 뭘 물어 엄마. 아니 아니 선생님이 보기에는 또 잘하는가 싶어서. 잘하러 오면 절대로 아니죠. 지금 봐도 보니 않을 건데 지의 아들내미가 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뭐 초 뛰어오기를 하나 어? 애들 뭐 뭐 하고 이거 불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사두고 그거 못 들고 왔다고 사다 주기를 하나. 뭘 합니까? 그래 그거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와가지고 애들 호통이나 치사꼬. 짜증이나 내사치. 그게 아바이야? 남들이 손가락질 할래 이거. 이거 남들이. 근데 내가 그러잖아 엄마. 엄마가 사람 인생살이는 정말 애다프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살이지만. 응? 자식 키워놓은 거 보면 엄마 진짜 잘못 키웠다고. 반은 엄마 탓이라 하잖아요. 속으로 좋아하고 속으로 사랑하지. 겉으로는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마 마 마. 그거 하면 때려 쓰면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줬는 거고. 어릴 때부터 그게 쌓아온 엄마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남껏 빼뜨러서라도 아들내미 쥐어줬잖아. 응? 왜 그렇게 키웠냐고. 그게 모두 습관화됐고 이제 나이가 40, 50을 바라보고 있으니. 응? 그게 고쳐지겠냐고. 아들이 몇 살이야? 서른여덟. 응. 서른여덟 대 먹은 놈들. 정신 못 차려. 주말 마디마가 엄마 지새끼는 나. 나 펭기 쳐보고 가버려. 두 번 세 번 물어봐서 뭐합니까 엄마. 항상 그 자리 걸음이고 제 자리 걸음인데.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바뀌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우리 아들 바뀌길 바라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바뀌셔야 됩니다. 맞아 맞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그런데 집도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은 매매가 되겠어요. 일단은 집 매매는 힘들어요. 이거 오늘 내일 내면 문제가 아니야. 집을 두고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걱정 많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모가 마음 크게 먹었을 겁니다 아마. 작은 금액이라도 이 금액이라도 받으려고. 욕심 좀 내려놓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은 집은 매매가 안 될 겁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도 너무나도 안 좋은 데다가. 내 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현재 우리 임 온도 약한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내놓지 말까. 지금은 내가 저번에 내놨다가 그때 그다들 나쁘거든. 지금은 안 돼요. 임자 없어요. 임자 없고. 이거 2년 반에서 3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아. 3년 정도? 네. 3년에서 4년 정도. 2년 반은 지나야 될 것 같고. 3년에서 4년 정도 돼야지 집이 팔리거나 임자가 나타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런데 대주님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죠? 이거 대주님이 남겨놓은 거야? 아니요. 그거 뭐 같이 버리고 사는 거지만. 나도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같이 버려서 산다고 해도 우리 대주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겨놓은 거래. 그래요? 우리 대주님 성격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안 그래요? 공동 명의로 했거든. 그래갖고 뇌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주님이 너무 허망하게 가셨어. 그래요? 너무 허망하게 가셨어. 그래서 우리 대주님도 어떻게 보면 자식 걱정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좋아요. 성격이 괴팍해서 좀 그렇지. 그런데 사람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주님 때문에 엄마가 고생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격 비유 맞추는 고생은 하셨어.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대주님이 조금 풀어주세요. 우리 대주님이 마음 좀 달려주고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 거라고 지고 있으니 집이 더 안 나가. 그런데 다 풀어줬는데. 모르겠어요. 해줬어요. 모르겠어요. 자기 몫이래. 자기 몫이라고 문서를 지고 있으니까 이거 팔기가 힘들어. 내놔도 문자도 이거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49일날 그때 천도제 해줬어. 천도제 해줬어. 천도제 해주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서 중목살을 막고 그러고 나서 우간살을 막았는데요. 어떤 망자는 돌아가시고 나면 한 번을 받아 먹는 망자가 있으면 두 번 세 번을 받아 먹어야 되는 망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 절에서. 아니 절에서 말고. 절에서 하는. 절에서 연불공약하면서 하는 천도제랑 만신이 하는 천도제는 또 틀리고요. 또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뭐냐면 진옥이 구슬을 하는 거랑 또 말 그대로 만조상 천도제 하는 거랑은 또 틀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대준이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문서를 두고 조금 해결을 보시려고 하면요. 나중에 좀 시기가 되고 내가 운때가 있을 때 이제 우리 대준님 좋은 데 가시라고. 그리고 만조상님도 좀 대우하셔서 조금 조금 이제 보내드리세요. 대접을 좀 해드리세요. 그래야지 이 집이 내 거라고 문서 치고 있는 것이 조금 팔리면서 내가 조금 득을 보고 팔 수가 있지. 아니면 손해보고 팔 가능성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딸내미 뭐 시집가는 거여서 지금은 이제 뭐 만나야 시집을 가자. 만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만나야 시집을 가자. 그런데 만나는 사람은 언제 생기게는 생기겠어요. 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뭐 손자리도 잘 안 나가려고 하구만은. 손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손자리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 뭔가를 뭐. 맞잖아. 님이 있어야지 뽕도 보고 별도 따고 달도 따야지. 그냥 취업이 좋냐 봐. 응.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그리고 지금 뭐냐면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남자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겁을 많이 내요. 인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 요즘에 너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스타일 자체가 우리 딸내미가 이 사람 더 만나면 활발한 스타일도 아니고 항상 조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그리고 뭐 얌전한 사람도 연애는 되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얌전한 사람도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언니 자체가 내가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깊이 들어가는 걸 누구보다 좀 두려워하는 스타일이야. 응.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응. 그렇기 때문에 연애 연애가 시작이 돼야지 뭔가 결혼을 할 긴데 선자리가 뭐 제대로 돼야지 뭐 또 선을 봐가지고 사람이라도 인자라도 만나는 긴데 그것도 지금 현재 힘들다는 거야. 응.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경력을 가지고 직장 취직, 취업. 응. 경력은 있는데 취업이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하반기 때부터 취업 운전이 힘들다고. 응. 왜냐면 내가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만정되기가 힘들고 그 직장에 오래 있지는 못하고 사람과 자꾸 시집을 가려야 될 것 같고 시집을 가지 않는다고 내 마음 내 혼자서 내 혼자 갈등하고 고민이 많고 편한 직장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올 6월달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 자리가 끊기는 격이야. 응. 안 그랬어요? 응. 그죠? 올 6월달 이후로부터 해서 직장 자리가 끊기는 격이야. 6월달 전에는 그래도 직장이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맞지 않고 앉은 자리가 가시방 썩이고 막 그래가지고 갈등 많고 고민이 많았는데 6월 올해 6월 이후로부터 직장 자리가 딱 끊기는 격이란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 올 수 전에는 뭐 올해 해봤자 뭐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뭐 근근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 다음 달 1월 하반기 구정 지나고 나서 구정 지나고 나서 2월달 초 요쯤 되게 되면 직장 자리가 잡힐 거예요. 그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년에는 좀 된다는 거. 그렇죠. 그죠. 2월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 어. 내년 돼요. 그러니까 내년 구정은 지나야 된다고 소리가. 내년 구정 전에는 직장 자리가 없어요. 네. 또 갈 시간 갈 그것도 아니고 좀 쉬어도 돼. 네. 네. 안 그래도. 맞죠. 그래서 이제 내년 구정 전에는 직장 자리가 없고 또 쉰 표도 들어와 있으니까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구정 이후로 해서 직장 자리 알아본다 그런 직장 자리는 있습니다. 4월달에 더 좋은 직장 자리는 있어요. 네. 한 4월 5월쯤 생각하고. 네. 4월달 이후로 4월달에 더 좋은 직장 자리가 있으니까는 조금 더 쉴 수 있으면 더 쉬었다가 4월달에 직장 자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좋은 직장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우리 딸내미가 술을 좋아하는데 건강은 괜찮겠어요. 네. 우리 딸내미는 오로지 술을 좋아해요. 다른 걸 좋아하는 거 없어도.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말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우리 딸내미가 술을 먹고 태태를 지긴다거나 주사가 있다거나 술을 먹고 실수를 한다거나 금전의 실수가 있고 관청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혼자서 외로워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 그거야. 반주로 있잖아. 그렇죠. 재미야. 그냥 건강 인상이 있으니까. 건강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로워서도 아니고 화가 나서도 아니야. 그냥 이 술 한 잔 마시면서 내 하루에 피로를 푸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러고 저는 다리도 몸이 아픈데 아픈 건 건강은 괜찮겠어요. 엄마 병원 가도 그 병원은 없어. 그렇지. 내가 그러잖아요. 약간 조상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 남군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귀신살을 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안 아프면 저기 아프고 저기 안 아프면 저기 아프고 몸이 그냥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살 기운이 있는 것처럼 무겁고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살을 타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활동을 못 하시거나 이런 정도도 아니고요. 뭐 빙의가 되거나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기가 되고 때가 돼서 한번은 대주님 좀 잘 대우해 주시고 조상 대우 잘 해주고 나면 또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막내 손자는 뭐 어떻게 하면 다치고 이런데 우리 막내 손자는 8살짜리 아니 10살짜리에. 별나요. 아 별나요. 별나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별난데 내 폰이 나고 그런데 별나지는 않았는데. 별나요 어머니. 칸 씨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집에 휴대폰 만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밖에 나가면 친구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별나요. 얘가.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돼요. 그리고 사주 자체에 흉살도 있어야 되는 아이이고 하기 때문에 내도록 잔병 치래. 흉살. 이게 질 겁니다. 흉살이라 말 그대로 상처투성이. 그런데 큰 상처는 없을 겁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또 속이 안 좋다고 했고 그래가 손파도 해보고 이랬다니까.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이라요. 그리고 할머니 너무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올가맬력하지 마세요. 그냥 막 다 내려놔야 되겠다. 행동 정말 교정해야 될 거. 버릇 없는 거. 정말 위험한 거. 예. 아닌 이상은요. 예. 이래라 저래라 너무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가 뭘 뭘 해야 돼. 할머니 밑에서 뭐를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밥 먹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할머니 잔소리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때로는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던져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제발 조금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좀 가리세요. 아, 그럴게요. 선생님. 아시겠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전에 또 일했던 데서 사람 문제 때문에 좀 가만히 둔 것도 있는데 또 오라고 연락을. 언니 부려먹기만 해 거기. 그냥 안 가는 게 낫죠. 그렇죠. 언니 부려먹기만 했잖아. 저보다 더 많이 더 일하신 분들 계시긴 한데 그분이랑 좀 더 안 맞아서. 그러니까 부려먹기만 하고 그게 당연한 듯이 하고 또 해주면 해주는 대로 그게 더 당연시 돼버리고 그러니까 일해준 보람이 크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본인을 또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연락이 와도 이제 네, 네. 다른 데 가시면 돼요. 어떤 데는 안 가고 네, 네. 그래요.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